한국말 진섭씨는 하숙집에 혼자 있었습니다. 진섭씨는 겁이 났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. 한국집 아니에요?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. 아, 정말 죄송합니다. 아니요, 괜찮습니다. 전화를 끊고 진섭씨는 전화를 잘 받은 것이 기뻤습니다. 미국에서 온 진섭씨는 요즘 한국말을 배웁니다. 이제는 한국말을 좀 합니다. 그러나 전화가 오면 겁이 납니다. 듣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. 지난주 토요일에 진섭씨는 하숙집에 혼자 있었습니다. 진섭씨는 겁이 났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. 거기가 중국집이지요? 네? 여보세요? 몇 번에 거셨습니까? 거기가 중국집 아니에요?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. 아, 정말 죄송합니다. 아니요, 괜찮습니다. 전화를 끊고 진섭씨는 전화를 잘 받은 것이 기뻤습니다. 미국에서 온 진섭씨는 요즘 한국말을 배웁니다. 이제는 한국말을 좀 합니다. 그러나 전화가 오면 겁이 납니다. 듣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. 지난주 토요일에 진섭씨는 하숙집에 혼자 있었습니다. 진섭씨는 겁이 났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. 거기가 중국집이지요? 네? 여보세요? 몇 번에 거셨습니까? 거기가 중국집 아니에요?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. 아, 정말 죄송합니다. 전화를 끊고 진섭씨는 전화를 잘 받은 것이 기뻤습니다. 전화? 전화가 오고 있는 간식이 같네요.